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나 또 친한 친구에게 배신이나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는 참 아프고 또 오래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처를 잊고 또 거기서 자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 가까이서 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슬픔과 아픔, 고통 그런 것도 다 괜찮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면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리빔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 땅에서 목말라서 죽게 할 작정이냐 왜 이렇게 백성들이 못되게 이야기했을까요? 새 번역을 보면 모세를 향해 대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못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곳에 지금 물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바로 내가 지금 이 광야 생활 이 자체가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것 다 너 때문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편하고 축복의 길로만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다며 원망과 불평을 내 쏟는 그런 장면인 것이에요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물이 없는 곳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 정말 힘든데 이런 나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이나 하시는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시지는 않으신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님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피부가 모두 다 없어져서 저렇게 붕대를 감아서 그것을 피부 대신해서 저렇게 생활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붕대가 진짜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독을 반드시 해야 됐대요 우리가 손 끝에 살짝 종이만 비워도 너무 아프잖아요 피부가 없는 그런 맨살에 이 소독약을 부어서 이 살을 닦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피부가 없는 그肌에 소독薬을注이게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하루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서 하루 동안만 아프고 마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고통이 끝날 수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서 간호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꿔줄 수 있어 엄마는 나처럼 아프지 않잖아 그때 그 당시에 이지선 씨의 어머니에게는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새엄마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딸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나도 씩씩하고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징후에 전신이 약해져서 가깝게 눈물을 한 번 미쳤다고 했었죠 그랬던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물론이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대신해주고 싶어 처음으로 꺼내놓은 그 엄마의 진심 앞에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생각이 났대요 자식이 힘든 길 아픈 길을 걷고 있을 때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이 천번이고 만번이고 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것도 피를 다 쏟아야만 끝이 나는 그 처절한 십자가에 내어 던진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일까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생각해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나에게 무리 없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나의 지금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달려나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예 관심조차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원했던 출애굽을 시켜줬더니 이제는 무리 없다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냐며 하나님께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받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은 단지 나의 믿음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간과합니다 에베소 3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예배와 에베소 3장 18-19절을 보면 全ての生徒과 함께 その ширさ長さ高さ深さが どれほどであるかを 理解する力을持つようになり 人中遥かに超えた キリスト의愛を知ることが 되겠다는ように こうして神ご自身の 導きした様にまで 아납方が満たされますように と祈りました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낙담이 돼서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는지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렸을 적 저의 모습 한 마리아쩡 정도의 나이에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때 엄청 귀여웠어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이전부터 너를 택했단다 그리고 제 마음은 주님 앞에서 막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한 마디 앞에 제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널 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 제가 정말 후회한 적이 없도록 바르고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제가 살아온 삶을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제 삶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내 안에 있던 고난과 고통과 그 좌절 그 어두움이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 자신이 뛰어나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자 더 이상 나에게 그것은 어떤 아픔도 문제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모든 문제 그거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그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달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자녀의 모습으로 또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복된 삶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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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